성사재천 웃기잖아 난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떻게 내 꿈에 나온 인물이 나보다 더 수준이 높아? 한 달 후에 봅시다 모든 게 정리되고 한양에 돌아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오 집에 돌아오면 찾아오겠소 여기 올 일 없잖아요 이제 내 애인이 여기 있는데 왜 올 일이 없어? 애인 놀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나는 오늘 하루만 말하는 줄 알고 지난번 나한테 물었던 거 기억하오 우리 만남의 인과가 무엇이냐고 며칠을 치열하게 생각했지만 난 아직 답을 못 찾았어 그걸 알게 될 때까지는 난 찾아올 거야 진짜 나타나면 어쩔 건데 우리 만남의 인과에 대해 아멘 나흘이 의관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 조금 젖었습니다 다시 인두지를 하라 할까요? 됐다 어차피 가는 길에 젖지 않겠느냐 그런데 행색이 어찌 그리하느냐 내가 아는 기생 윤호이 맞느냐 못 알아볼 뻔했다 여기서 기다리라 명하시니 연추불고 오긴 왔으나 기생이 어찌 양갓집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중량 출신이 원래로 돌아왔으니 저는 이 차량이 편하고 좋습니다 택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야금밖에 모르지 않았느냐 여전히 기생의 삶을 원한다면 굳이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허나 어쩔 수 없는 길이었고 이제 고단하다면 여기에 머무르거라 그렇다고 널 몸중으로 있게 둘 순 없고 명색이 한영 최고의 기생 아니었더냐 저를 처부로 드리겠단 말씀입니까? 여러 방도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선 안 될 것도 넘어선 안 될 것도 너무나 많은 세상 아니더냐 더 나은 방도가 있다면 좋겠는데 모두 마땅치가 않다 내게 신세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고 네가 여생을 보호받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나으리께서 저 같은 사람이 최고로 대접받는 세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그리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그리로 보내주세요 저를 그저 피부치처럼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면서 저한테는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바랬으면 일찍이 기생윤험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네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미안하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런데 들었을 것 아니냐 기억을 다 잃어서 내가 말했던 좋은 세상이 어딘지 모르겠다 알기만 한다면 당장에 보내줄 텐데 그렇다면 그 여인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여인 신세가 풀 여인이 또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잠시 다녀와야 한다 처음 그대 모습 떠오르네요 어쩌면 다신 볼 수 없단 맘에 아파요 시간을 되돌려 그댈 다시 볼 수 있다면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은데 한 번씩 다시 만나질까요? 정말 언제쯤 그게 이뤄질까요? 정말 걷다 보면 그대 흔적 하나 찾게 될까 봐 너가 왜 늘сят 내 삶에 비교해 본다